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꺼지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어 비밀번호 바꿨는데? 다 인수인계받았습니다 아니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으로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는 건데 그쵸? 꺼지라고 애들 깨기 전에 한동안 안오더니 왜 또 오는데? 시원지 저번에 그.. 수빈씨한테 고백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내가 그냥 질문할게 뭘? 나랑 사귈래? 그쵸? 그쵸? 어떻게 되셨어요? 착각이야 무슨 착각이야? 착각이라고요 잘못들은 거라고요 그분 고백을 받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애들끼리 우중여행 간건데 대답하셨어요? 안했어요 안했다고요? 진짜 개XXX 남자가... 뭐? 뭐라고 했어 당신 뭐를 찍는... 이XX를 뭐를 찍는 거예요 지금 있는거 맞죠? 지금 댓글에 안 그래 빨리 고백 좀 받으라고 개XXX 일단 뭐 됐고 네 사실 깨기전에 빨리 꺼지세요 꺼지세요 무슨 소리야? 찐infmy 누가 누구 돌아가셨어? 아니 내가 반.. 반익절 해야되는데 풀메도 했어 모르고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내가 어제 30%tv를 먹었어 네 반만 파는 게 반익절이거든 네 반익절 하러 반은 놔두는 거야 네네 술 처먹고 XXX 풀매도를 놀려버렸어 내가. 자다가 띠림 푸는 거야. 그게 매도 체결설이거든요? 그런데 XXX 다 팔아버린 거야 내가. 아 XXX 진짜. 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조별 과제 하던 거 기억나냐? 어. 그 비트코인의 폐. 어. 그 니가 자료 조사의 형. XXX 너 내가 오늘 치킨 사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정세케. 미쳤고 하는 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풀매도 했다고 지금. 아니 그게 뭔데? 이게 어디든 30번 얻은 거 아니에요? XXX 거 같애. 30번을 누가 걸렸죠 XXX. 아니 먹었잖아. 아니 50번 먹을까 30번 밖에 못 먹었잖아. 알았어 일단 놔봐봐. 놔봐봐. 아니 욕상을 잡아 미친 XXX 이거. 뭐 어쨌든 일단 들어가 있어. 나 일단은 피디 보내고 우리 밥. 피디님 오랜만에 왔는데 얘기 좀 하자. 피디님 왜 왔어요? 왜? 오랜만에? 아. 그냥 뭐 찍으러 나온 거지 뭘 니가. 아니 뭐 찍을 게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저번에 이제 펜션에 끝나고 이제. 으흐흫. 펜션 끝나고 뭐? 아 그 때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가끔 쉬었는 소리. 샹.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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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말을 했어? 뭐하는 표정이 돼. 내가 방금 이거 듣고 왔어.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실 게임 했잖아 우리 그저? 네네네. 진실 게임하고 끝났다구 진실 게임할때 수빈이가 너한테 고백하지 않았냐? 꿈인가? 꿈이야 뭔가 이게 생생해 이게 좀 그때 이 XX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있었 자고있었잖아요 누나를 XX나 잘 굴리네? 누나를 왜 큰일까? 자고있었잖아 니가 자고있었잖아 그때 진실 게임할때 니가 술 먹고 벌주 마시고 자고있었잖아 근데 니가 거기서 그걸 봤다고 말이 안되는거잖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온적으로 니가 자고있었잖아 근데 그걸 니가 봤다고 확실히 꿈이네? 확실히 근데 우리 놀러왔을때 차안에서도 그렇고 바다가서도 그렇고 펜션에서도 그렇고 장볼때도 그렇고 어? 꼬름회 이 XX? 뭐가 꼬름한데? 꿈 아니지? 그때 뭐? 꿈 아니지? 그때 뭐? 그니까 계속 같이 있었다고 너네 둘이만 XXX 우연해 유치야 어? 니는 내가 XX신으로 보이냐? 야 진실 게임하고 진실 게임 꿈을 꾸는게 말이 되냐구 XXX 난 저번에 미용실에서 오줌싸는 꿈건데 오줌싸는데? 미용실에서 오줌싸는 미용실에서 오줌싸는 오줌쌌는데? 아 그래? 어 쌌어 뭐 그냥 왜 자꾸 찍어야 돼? 호출을 XXX 꿈꾼거라 야 잠깐만 머리 좀 굴려 올게 뭘 머리를 굴려 XXX 마 하얀게 뭐 내가 이 XX이 뭔 표정이냐구 XXX 야 너 결정이 이거 딱 떠올랐어 지금 뭐? 너 그때 수빈이랑 뽀뽀했다고 했지? 그거 했지? 그럼 솔직히 그때 우리한테 안한척한거지 그냥 개소리야 XXX 안했어 니 그때는 안 믿어주다가 갑자기 왜 꺼내는데 아 갑자기 이런 생각들 하니까 거기까지 광고야 생각이지 아니란걸로 결론이 났잖아 그때 뽀뽀 안했어? 어 키스 빨았네 그러면 키스 뭐라고? 키스 빨았어? 빨렸어 어? 빨렸다고? 그냥 거짓말이야 빨렸다고 거짓말이라고 좋았어? 좋았냐고 뭔 개소리야 빨렸다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지마 빨렸다메 조금 좋았어 XXXX 아니 XXXXX 아니라고 그냥 장난친거라고 방금 왜 멱살 왜 잡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도대체 내 멱살은 현덕이 멱살이야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시원하네 니 이거랑 똑같아졌어 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너 현덕이한테 어떻게 할거야 뭐가 내가 현덕이한테 뭐 잘못했는데 니가 수빈이랑 키스 빨았잖아 현덕이는 수빈이랑 키스도 못 빨았네 수빈이 현덕이랑 키스 빨아야돼 현덕이는 그걸 위해 달려가고 있어 아 너무 더러워 XX발 뭘 더러워 XX발 어? 내가 현덕이한테 뭐 잘못했는데 니가 지금 수빈이랑 맨날 꽁냥꽁냥거리고 뭘 꽁냥꽁냥거려 XX발 니 뇌피절이잖아 XX발 나 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만 확실히 수빈이야 고백했어 안 했어 어? 안 했다고 고백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얘네도 똑바로 보고 말해 XX발 로마 고백했어 안 했어 했으면 뭐 어쩔건데 XX발 년아 똑바로 말하라고 했어 했어 XX발 년아 했어 했어? 했어 XX발 년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뭘 잘못했는지 몰라 지금? 내가 고백했어? 걔가 고백했다고 XX발 아니 그건 아닌데 XX발 여기서 팩트 하나 짚어줘? 뭐? 수빈이 현덕이 안 좋아해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수빈이가 많이 들면 양보해줄게 나랑 현덕이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빈이가 현덕이 안 좋아한다 이걸 모르겠어? 근데 고백도 실패했잖아 그건 몰카였잖아 우리끼리 몰카 한 거잖아 몰카인 척 한 거잖아 기억 조작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cosmic open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현덕이가 여태껏 쌓아온 게 있는데 수빈이랑 관XXX 성욕이나 쌓아왔게 XX발 년아 수빈이는 현덕이 안 좋아한다니까 잠깐만 니가 뭐랄 Cory 너 사탄달랬어 XXX 날이나 아! 주민이의 숫자도 몰라, 이 ㅆ끼야. 간다 간다. 아니, 얘가 말한 거는 지금 약간 혼자 착각하는 거고 사실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너 뭐 손에 쓰냐, ㅆ끼? 어? 뭐? 너 손에 쓰냐고. 네가 뭐 키스를 팔아, ㅆ끼가야. 다 듣고 있어. 있어? 키스 빨렸대. 지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야, 지금. 돼지, 시X야. 니가 뭐 키스를 빨려. 내가 왜 여기서 욕을 먹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XX이야, 그 얼굴로 할앤물 찍을 생각이나 하고, 어이. 어디 세계만에 갔다고? 뭐, 뭐. 뭐라고.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니 말대로면은 수빈이도 그렇고, 니 전자친구도 그렇고 다 니 좋아 죽어서 뒤집어지는 건데 그게 말이 돼, 시X야. 좀 상상 속에 있는 걸 현실로 가져오려고 하지마. XX 잘생겼나? 그래, 알겠어. 그냥 알아. 나도 나 빠은 거 알아. 어. 근데 팩트 하나 말해줄게. 수빈이 니가 안 좋아한다고? 현더가. 걔가 날 안 좋아한다고 해서 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현더가. 제발, 이거 진짜 제발. 야, 제발. XX, 빨간대야, 빨간대야. 누구 먹을래? 아니, 형. 빨간대야. 현덕이 속에서 살래. 아니, 형. 아니, 수빈이는 나 좋아해. 현덕이. 야, 이따 이러고 봐. 수빈이 이미 나랑 마음이 통했다고. 수빈이는 나 좋아한다고. 뭐? 나랑 눈싸움 했다고. 수빈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수빈이 나 좋아하지? 알았어. 동립투사 어딨든지 다 얘기할게. 수빈이 나 좋아하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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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서. 너 여자만 하고 진짜 모른다. 그래도 이제 뭐 어떡할 거야. 우리 파국이야, XX.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로 수빈이가 너한테 고백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하나. 뭐라 해, 뭐라 해. 결국 사실대로 안 하네. 니 좋아해. 그런 거 같았어, 그래. 느낌이 사실 딱 오잖아. 니가 빨고 싶게 생기긴 했어. 너무 빨아서 지금 부은 거야. 부 안 떴냐, 여기? 부 안 떴 거지, 여기? 아, 빨린 손 섞은 거지? 광대 빨린 손 섞은 거지, 지금. 광대 여기 빨린. 친구 얼굴 놀리니까 재밌네. 됐어, XX. 백날 유튜브 하자 수빈이랑 사귀지도 못하는데. 어. 수빈이, 수빈이 나 안 좋아해. 응, 너 안 좋아해. 얘 좋아해. 얘 좋아해. 수빈이는 현덕이 밖에 없어. 맞아. 어, 알지. 그거야. 너는 현덕이 도와주는 거고. 그지. 그런 설정으로 가자. 그런 설정이 아니야. 설정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실화. 현실. 팍트. 재현. 리얼리즘. 팩트. 무한축구용. 그지. 무한축구용. 아, 오케이. 어. 헛소리하지 마. 그런 세계관이. 아니야, 그런 세계관이 아니야.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아니. 말이 돼! 가먹으면 계속 야올리는 거 같아, X발. 그런 걸로 가고. 다 자. 다 자? 나 피디님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꺼져 이제. 꺼져. 네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지금. 그럼 당신 좀 경박하게 웃더나. 좀 이 순서를 줄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줄여요. 당신 진짜 살인당하고 싶지 않고. 이 채널 팬들이 좀 센다. 그냥 한번 주둑 들지 말고. 괜찮아. 아, 주둑 괜찮아. 괜찮아. 꺼져 이제. 아, 들어가 들어가. 근데 좀 적당히 웃긴 해야겠네.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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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왜 왔어? 아, 나 시원. 일단은 어이구가 한잔해. 안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왔어, 수빈? 한 잔 해야지, 오늘. 수빈! 살렸잖아. 아니, 아니. 나 오늘 시원이랑 어디 갈 데 있어 봐, 요즘. 우리는, 우리는. 집들어가 아니야. 왜? 왜? 집대가 아니야. 아니, 우리 갈 데 있어? 아니, 아니, 괜찮아. 그냥 나랑 먹으러 가자. 아니. 나 오늘 시온이랑 놀거라니까? 수빈아! 왜? 눈치챙겨!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집에 있어 그냥. 고고기랑 한잔하고 있어. 아니 아니. 나 오늘 시온이랑 둘이 약속 있어. 수빈아! 핸덕아. 보내고 우리 둘이 얘기할까? 아니 너랑 할 얘기 없어. 우리 얘기 아까 끝났잖아. 너랑 얘기할까? 너 빌버가 어떻게 치고 들어온걸? 내가 알려줬어. 어? 내가 알려줬다고. 어차피 앞으로 쭉 들어올 건데. 가자 가자. 뭐 먹을래? 아니 시온이랑. 일단 가. 왜? 일단 가고. 집에야 일단 가고. 무슨 소리야. 왜? 싫어. 아 오늘 줄이 놀자. 내가 진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빨리. 그냥 가자 빨리.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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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봐 수빈아. 나 신발도 어디 있는지 몰라. 야 수빈! 적당히 해. 우리 밀당 적당히 하라고. 어? 아니 서로. 이미 마음을 확인했는데. 자꾸 시온이 좀 이용하려고 하지마. 그래도 시온이 내 친구야. 뭘 이용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시온이 데려가서 자꾸 시온한테 말하고. 그리고 은근슬쩍 시온이랑. 사이좋게 지나서 나 질투하게 만들고. 다 시온이 이용하는 거잖아. 너 시온이 아무 생각 안 해봤어? 이제 시온이 이용 그만하고.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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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우리 둘이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자꾸 시온이 끌어들지 말라고. 너 나 좋아하잖아. 너 나 좋아하잖아. 나도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하잖아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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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은 남자 가는 줄 알는데. 그래. 너는 나 안날 나이랑 제가 있으니까. 네 얘기 먼저 들어줄게. 너 X신이야? 너 X신이냐고 수빈아 수빈아 너무 관할게 됐어 너 착각하고 있는데 나 너 안 좋아해 내가 널 왜 좋아해 너 안 좋아한다고 나 너 싫어 수빈아 나가서 얘기할까? 친구로서는 모르는데 남자로서는 싫어 싫다고 너 내 스타일 아니야 단 하나도 맞지 않아 난 100kg 넘는 남자 싫어 수빈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진짜 고마워한테 알아본다고 했지 난 수연 넘는 남자도 싫어 아니 수연을 믿는데 아니 수연을 믿어도 너 입냄새나 그거 현동이 제일 싫어하는 X리도 되나 인정 나 입냄새 안 나 너 입냄새 나 나 입냄새 안 나 너 입냄새 나 썩은데 나 너 양치 좀 해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치석제거도 좀 나 입냄새 안 나도 상관없어 입냄새가 나게 생겼잖아 그게 싫다고 야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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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수빈아 말이 좀 심하다 뭐 현동아 너 착각하지마 나 너 진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 나 너 안 좋아해 나 너 진짜 안 좋아해 너 안 좋아해 착각하지마 헷갈리는 거 아니고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해 그냥 안 좋아해 그냥 너 안 좋아해 내가 밥 얘기했어 이 정도 알아 들어라 이건가 가자 너 안 좋아해 가자 나 수빈아 나 수빈아 야 어디 가 어떻게 챙겨야 돼 나 수빈아 잠깐만 잠깐만 수빈아 잠깐만 어디 가는데 있어 따라와 어디 네가 좋아할만한 곳이야 그런 데가 어딨어 너 진짜 가면 100% 좋아한다 다음에 가자 다음에 왜 갑자기 신덕이 지금 개 화났어 집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뭐 어때서 나도 애들이랑 같이 사는데 네가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깽판 쳐놓고 가면 그럼 나는 어떡해 그러면 근데 걔도 알아야지 아 뭐 따로 얘기하던가 왜 나랑 있을 때 그렇게 해 아니 오늘 걔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데 난 걔 안 좋아해 아니 걔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안 좋아하잖아 나는 너 좋아하잖아 아 진짜 술대음 소리 하지마 아 됐어 오우 이지호 어? 너 나한테 대답 안 해줄 거야? 뭔데 나 뭔데 대답 안 했잖아? 아니 뭔데 나 뭔데 대답 안 했잖아 대답 안 해줄 거야? 아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절대없는 소리 하지마 아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아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대답 대답 응 다음에 얘기해 다음에 수습하고 내가 연락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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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 아 됐어 가자 아 진짜 진짜 가면 너가 어떻게 좋아해 어디 가는 거야 다 왔어 여기 여기가 뭔데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응 다 왔다 어? 선배 뭐야 승기 선배? 니 이시원이야? 승기 선배에요? 진짜 개 오랜만이다 진짜 신기해 와 선배님 졸업하고 처음 아니에요? 완전 처음이지 지금 여기서 뭐해 와 진짜 개방갑다 와 선배님 누구이시데요 혹시? 아 승기 선배님이라고 저 고등학교 밴드보 했을 때 드럼 하셨던 선배거든요 졸업하고 처음 봅니다 선배는요? 여기 그냥 뭐 조그맣게 신기하다 선배님 계속 밴드 같은 거 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살라고 하는 거지 와 진짜 개방갑다 야 너 승기 선배님 보여주려고 온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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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승기 선배님 처음 알았어 지금 뭐 둘이 뭐 이렇게 뭐 사귀기로 한 거 같네 이제 그 사귀는 건 아니에요 네 사귀는 건 아니면 파 아 생파 생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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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 생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 여기가 또 이제 서프라이즈도 많이 하고 네네네 여전하시네요 선생님 네 뭐 아쉽지 않으시네 뭐 아유 아유 여기 들어온 거래 여기 올라가서 어 맞아요 어 아유 뭐 담배 피실 동안 저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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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들어가 있어 아유 씨 아니 빨리 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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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브카드 초음이야 들어가나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 서 짜잔 되는지 알겠어? 아 아 아 아 아 어 넣어 야 너 넣어 아 뭐였잖아 잠깐만 오우운 꺄자 야 오우운 어 오우운 나아 나 기억 안 나? 25 어 와 진짜 개 오랜만이다 어엉 006 오우üssel 오훈이라고 내가 고등학교 7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아 어디 앉으면 돼? 아 그.. 그.. 민증검사 해야 돼가지고 원래 그.. 법이 바뀌어서 원래 예전에는 청소년들.. 나 누군지 알아? 어.. 어.. 이.. 이.. 이시훈? 어어어.. 고등학교 동창! 어어.. 근데 이게.. 이거 그만 떨어뜨리고 여기다 놔! 어어.. 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어어.. 어.. 너 성인이지? 지.. 그.. 어.. 어디 앉으면 돼? 너.. 밑쯤.. 밑쯤에..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그니까! 그니까! 법이 바뀌어.. 미증검사.. 그니까! 호다! 법이 바뀐 거 알겠는데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지? 어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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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고.. 경험고등학교 동창이지? 나 기억나지? 이시훈.. 얘 기억나지? 어.. 그.. 수빈이.. 어.. 수빈이.. 수빈이.. 어.. 너 성인이지? 어어.. 졸업했어.. 우리 성인이지? 어디 앉으면 돼? 근데 이게.. 법이 진짜 바뀌어.. 아잇! ㅉ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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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진짜..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랑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어.. 그니까.. 구나! 그니까.. 왜 반가운 마음을 자꾸 허무스러운 걸로 바꾸려고 하지? 민증검사 하고 있는데.. 어.. 그.. 왜냐면.. 우리 검이야.. 친구들 아니야? 경험고.. 아.. 그니까 친구들이잖아 네.. 나이가 같잖아 근데 왜 민증검사를 하고 앉아있는 거고 내가 알겠어 어.. 일단 너랑 저기 앉으면 되고 저기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냥 앉으면 돼요 감사해요 선배 아니 왔으면 자리부터 안내를 일단 하고 아니 더군다나 일 보려고 지금 온 거 같은데 왜.. 민증검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선생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를 이제 아니 뭐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이 머리가 언제 느는 거야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늘어요 어? 부탁할게 진짜 부탁할게 아.. 부탁하는 김에 저기 냉장고 정리나 다시 해 아까.. 아까 했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선입선출하라 그랬잖아 선입선출 선입선출 뭔지 알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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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장고 시준으로 그러니까.. 맨..맨..맨..맨.. 밑에.. 그러니까 내 말은 소주가 안 시원해 히야시가 전혀 안 돼 있어 나는 진짜 소주 히야시 안 돼 있는 거는 범죄라고 생각해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럼 정리해 아.. 알겠습니까 정리해 선배님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고등학교 때랑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후니잖아 똑같아 초심을 잃지않아 아 그럼 같이 밴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지 그냥 놓고 말라고 팔주랑 입어 어떻게 후니를 알바로 쓸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알반데 내가 사장이고 아 이거 뭐라고요? 내가 알바고 제가 사장이고 그 사장하고 뭐라고? 이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운이 거 운이 거야? 운이 안전히 말하는 운이 거야 아오 그래요? 그건 하나도 없어 아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이제 쉬어 가서 쉬어 감사합니다 야 현아 저 야 이번 달 월급 언제 들었냐? 아 그 이번 달 말에 말에? 많이 나면 돼 알았어 고맙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사장인 척을 자꾸 야 야 호나 네 어 야 그 메뉴판 하나만 가져와봐 메뉴판 메뉴 메뉴판 메뉴판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래 그거 어 아니 그 아니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훈아 어? 뭐가 맛있어? 어 그 그 그 뭐지? 그 그 손님들 많이 하는 뭔가 잘하는 게 있고 어 그 주문 시켰을 때 뭐가 맛있어? 오 오 오 오 그리고 오 오 오 오 꼬노미아끼 안 하고 안 하는 거야? 아 저 저저번 달부터 안 하고 아 그래? 그리고 그리고 오 오 오로 시작 안 하는 그런 단어는 없어? 다른 거 어어 고 말고 딴 거 허니 리코타 치즈 비스킷 누가 왜 안 적은데 가기도 어렵자나 야 자신 있는 걸로 가져와줘 그러면 음... 그... 자취하면서 알아서! 알아서! 어 알았어 오마카제 오오오오오오오, 오마카제 형이 일 안해요?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지 아니에요 월급을 받잖아요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오늘은 또 친구들이 왔으니까 아 아니 제가 친군데? 아니 근데 뭐 너네도 약간 고등학교 때도 뭐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은 거죠? 저희도? 있었잖아 그런 거 들으셨어요 웃었어요 들은 게 있나요? 뭘 들어요 선생님이 아 그럼 요새 다시 약간 좋아지는 그런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야 자꾸 튕겨요 이시훈이 자꾸 튕겨 너가 좋아한다고 했다고? 내가 이시훈한테 왜? 뭐 눈이 뭐 뭐 농내장이 깨는데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왜 너무 말든데 연예인이 왜 이시훈이가 쟤네한테 좋아한다고 아니 무슨 의도예요? 아 시원이가 고추가 크구나 시원이가 고추가 크구나 아 잠깐만 네? 아니까? 네? 이는 굉장히 오래가나요 진짜 뭐가 오래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뭔가 테크니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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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산을 표현한 소화죠? 어 F코드 아니 드러머가 무슨 F코드예요 네 어 어 어 어디 갔다 왔어? 약간 졸었나 어 눈 뜨고 자는구나 어 여전하시네요 선배 아니 뭘 일 안 하세요? 아니지 일 해야지 야 훈아 네 어 뭐 되고 있는 거야? 어 아 그 어 어 어 뭐 뭐 먹고 싶던지 아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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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화장이잖아 오 나와봐 내가 할게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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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니가 해준다. 이게 뭐예요? 제가 할게 이거 이XX야. 맛있어? 응. 걸릴 건 아니잖아. 고마워. 잘 먹을게. 계산은 다 먹고 있다가 나갈 때 한꺼번에. 알았어 알았어. 응. 그냥 이제 손님 올 시간 다 됐으니까 걸레질이나 좀 해줄래? 이건 선배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걸레질은 손이가 더 잘하긴 해. 그래가지고. 딱 좀 할게. 네. 고맙다. 아니에요. 먹어 먹어. 형님은 저래 버려두고 요리는 그래도 해야 돼. 맛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있는지? 근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밴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좀 멋있기도 하네요. 맞아.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해야지 뭐 어떡해.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은 네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 아 뭐예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아니야. 그때 뭐였지? 아 그래 얘를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대 아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너 맞지?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너 그 노래 나 때문에?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 노래 맞지? 그냥 그때 맞잖아! 그냥 가사를 안 했어 아니라고! 맞잖아! 맞잖아! 반항을 오글거리는 게 딱 맞다니까 어디가! 어디가자고 이슈! 저 좋아해서 그때 그거 쓴 거 맞죠? 아니 맞다니까 가사가 상당히 심오하고 오글글했어 100% 100%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가사를 쓰면서 아마 무발기 사정을 했잖아 100% 내가 봤을 때 노래 제목을 내가 뭐..밤꼬댄딩 이런 거로 바꿔야죠 상당히 이게... 발기 마려운 곡이라고요 몽둣 바람다고요? 반기 발기 뭐..먹고있어 나면 저기 카운터 잠깐 보고올테니까 네! 쉽지 않네 와 진짜 쉽지 않네 왜 그러세요? 아 이상한 사람이 자꾸 인스타 영탐하는 거 같아가지고 수빈씨 인스타로요? 네 제 스토리를 영탐하는 거 같아요 아 어 아 안 어? 아.. 아.. 아니.. 수비씨 여기로 부르신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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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결판 내죠 뭐.. 네.. 어.. 선배님은? 어? 어? 컴퓨터 가셨어 왜 그래 이 사람? 어쩌! 왜 그래요? 똥 마려워요? 왜 그래요? 표정이 있어야 해 좀 땀 흘려요 피디님 유튜브 가기 이게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하하하하 뭔 소리 하는 줄 알아? 하하하하 뭔데? 신선같아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뭐 저한테 좋은 일이죠 맛있게 드세요 시윤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꺼져요 저 시윤아 라이브 카페까지 왔는데 기타 한번 쳐야지 하하하하 갑자기요? 시윤씨 기차 잘 치나요? 시윤이 깜짝 놀랄걸요? 그래요? 그런 명은 있었다고 코드 기억 하나도 안나 아니 아니야 몸이 기억해 지금 굳은살 때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아니 해줄게 내가 세팅 해줄게 아 하지 말라니까요 아 야 아무도 안 봐 내가 눈 감고 있어 하하하하 뭘 자꾸 기대해 너는 안 친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앰프 연결을 왜 해요 했어 했어 세팅 됐어 야 아 아니다 세팅하실 거를 냈지 세팅하실 거를 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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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의자를 가요하지 마요 진짜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못한다니까 아니... 할 수 있잖아. 버슬, 메모리 다 있는 거야. 가자! 자, 파이팅! 아니 못한다니까? 아, 그냥 저기 가. 왜, 좋은데? 뭐였더라? 지금 너밖에 안 보여. 왜요? 달라보여요? 선배 이거 다음에 G코드 맞나요? 난 모르지 난 저런인데 지치가 두 번 세고 아마 저번에 그 내가 알아서 한 번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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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오랜만에 쪄가지고 누나?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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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